안녕하세요. 넷째 주 강의 반복문 loop statement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적 기준을 세우고 그 성적을 비교를 한 다음에 한 줄 한 주씩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나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줄 한 주씩 내려간다는게 바로 반복문입니다. 반복돼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거죠.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loop이라고 배우고요. 정해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하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for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for statement를 사용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앞에 성적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추천할 때 다양한 영화를 다 검색을 해서 이 영화가 좋습니다 하면서 영화를 차례차례차례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word나 한글에서 단어를 바꿀 때 ctrl h를 치면 단어가 바꿔지죠. 그렇게 되면 전체 문서에서 한 글자를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두 반복문이 사용하게 되고요. 반복문은 if문과 마찬가지로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어떤 반복을 시작하는 조건 그리고 반복이 끝나는 조건 그리고 그 반복을 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수행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ondition if문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와 block으로 구분을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if문은 사실 if, el, if, else가 사실 같은 거였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반복문을 쓸 때 for문과 while문으로 좀 반복문이 구분돼서 써지게 됩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비슷합니다. for문과 while문 둘 다 반복문을 위해서 loop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계속 제가 반복문 또는 loop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loop이라고 하고요. loop 도는 거죠. 계속 도는 걸 얘기하고 한글로는 그냥 반복문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반복문이라고 하고 실제로 구현되는 문법은 for statement for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for문을 실제로 보겠습니다. for문은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for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먼저 배우는 것은 list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list를 적어주고요. 이 list에서 값을 하나하나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 list에 1, 2, 3, 4, 5라고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그 list의 값이 하나하나 looper라는 변수, 이거는 변수입니다. looper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해야 될 명령 block. 명령 block은 사실 여기 앞에 당연히 indentation 역시 구성이 되어야겠죠. indentation은 spacebar 4개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indentation을 한 다음에 print문을 찍어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5번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print에 hello 문장이 5번 되면서 화면에는 hello 5번이 찍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실제로 돌리기 위해서 python shell로 들어가시고 for looper, 우리는 looper라는 걸 아까 썼죠. looper에서 1, 2, 3, 4, 5. 그 다음에 indentation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1, 2, 3, 4를 찍어줄게요. 여기서는 굳이 4번을 찍어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4번을 찍어주고 hello라고 찍고 enter를 누르면 이렇게 5번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변수 자체를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int looper에서 1, 2, 3, 4, 5라고 적으시면 이 1, 2, 3, 4, 5가 looper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 looper라는 변수를 print문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for looper 똑같이 하시고요. 1, 2, 3, 4, print looper라고 찍어주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 2, 3, 4, 5 변수 자체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for문이 되면서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서 그걸 각각 화면에 찍어준 거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만약에 100번 반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list를 100개 만들어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range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문에서 range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1, 2, 3, 4, 5라고 list 형태로 적지 말고 range 0부터 5까지라고 적어주면 위에랑 똑같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요.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0, 1, 2, 3, 4, 5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고 5번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 프로그래밍에서는 보통 모든 값을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0부터 시작하게 돼서 range를 쓸 때도 1부터 5가 아니라 0부터 5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아까도 list에서도 마찬가지지만 list에 indexing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범위를 지정해줄 때 맨 끝값이 5라면 5가 아니라 4까지만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까지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그냥 range 5라고 적으면 초기값이 0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상식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적을 때 변수명은 우리가 아까 looper라고 적었는데요. 보통 i, j, k 등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수학에서 우리가 x, y를 변수로 많이 잡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데요. 그냥 일종의 갈래입니다. 갈래로 쓰는 거고 i는 index의 약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든 값을 시작할 때 0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아닌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matlab이라는 언어라든가 몇 가지 옛날의 visual basic 같은 언어들 말고는 대부분 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부터 시작하는 언어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파이썬도 역시 모든 값들이 0부터 시작하게 되고 맨 끝값 빼기 1까지 range 같은 데서는 빼기 1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한 loop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한 loop이라는 거는 반복 명령이 끊임없이 작동되다 보니까 모든 cpu와 메모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가 꺼지지는 않겠지만 작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아주 게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안 생기겠지만 앞으로 assignment를 숙제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걸로 저희 숙제 점검 서버를 꺼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포문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열로 앞에 표현할 수 있다면 나중에 문자를 배울 때 다시 배울 건데요. 문자열은 사실 리스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i 값이 찍히고요. b 값이 찍히고요. 차례대로 찍히게 됩니다. 잠시 보게 되면요. for i in abcdefg 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한 둘 셋 넷 print i 값. 이렇게 찍어주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abcde가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리스트 형태로 앞에 우리가 12345를 처리했듯이 이렇게 문자열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출력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코드를 보면요. 자 리스트와 함께 쓰는 for문입니다. value라고 하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라떼.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는 제가 프라푸치노 이건가요? 정확하게 철자를 모르겠네요. 프라푸치노. 그래서 한 둘 셋 넷 프린트 해주면 역시 value 찍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메리카노가 value 그 다음에 라떼가 value 그 다음에 프라푸치노가 value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한국의 값이 다 value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두번째로 또 뭐 간격을 세고 숫자를 세워줄 수도 있다. 1부터 10까지 해서 2씩 증가해라.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하면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면서 홀수만 찍어라.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10에서 1까지 거꾸로 내려와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range라고 하는 이 구모는 정수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소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정수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시고 코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포문 example 작성하겠습니다. atom의 for example, example1 정도로 이름 지을까요? 하시면 atom의 editor가 실행이 되구요. ctrl x로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 for i는 in range 범위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1부터 10까지 2칸씩 뛰어가라. 그리고 print i 해서 저장을 해주시구요. 다시 코드로 돌아서 python for 2x1 해주시면 1, 3, 5, 7, 9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1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부터 i가 나오구요. 10까지 가는데 2칸씩 뛴다. 그래서 i는 처음에 1, 1이었다가 2칸 뛰었으니까 3, 5, 7, 9 이렇게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코드죠. 자 두번째 코드 시작을 하겠습니다. atom for 2x2 두번째 예시 .py를 하면 이렇게 코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역시 10부터 1까지 가는데 minus 1씩 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for 2x2의 두번째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10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다보니까 10부터 시작을 하고 1까지 가라 그리고 minus 1까지 뭐 이것도 1까지 가진 않죠. 1까지 가는데 1에서 빠져나오게 되는거죠. minus 1씩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2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18, 6, 4 이렇게 줄어들건데 한번 2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꿔보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18, 6, 4, 2씩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이 해제도. 자 앞서 표현했듯이 for문 말고도 반복문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while문인데요. while문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어떤 방법명령을 수행하고 이 조건이 틀리게 되면 더이상 방법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if문이랑 비슷한데 보시면 먼저 i는 1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을 써서 i가 1보다 작을 동안에 라는 의미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print i, i를 출력을 해라. 그리고 i를 출력할 때마다 i를 1씩 증가를 시켜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i가 1이니까 print문에서 i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가 1이 증가하니까 i가 2죠. 그러면 2가 10보다 작다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네 true죠. 그래서 이번에는 2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3이 true. 3.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나가다가 결국 10이 10보다 작다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false가 되죠. 그래서 9까지 찍힌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10이 1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이 false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if문과 반복문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for문과 while문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변환이 가능하고요. for문은 일반적으로 반복 횟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반복 횟수가 변하지 않을 때 while문은 반복 실행 횟수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성적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몇 명인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for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위가위 몰을 해서 이겼을 때 종료를 시켜라 라고 했을 때 언제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while문을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for문과 while문을 쓰는 게 좋다는 거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반복을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을 중간에 종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반복을 건너 한번 이번 방법은 명령문을 건너 뛴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for문을 써서 range를 10까지 해놓고 i가 5가 되면 종료를 시켜라. 그러면 화면에 출력되는 건 0, 1, 2, 3, 4 까게 지겠죠. 그리고 5가 되면 break 종료를 해라. 이걸 더 이상 실행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end of program eop가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역시 가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시켜보면요. 자 간단한 for문 예시 break 예시 하겠습니다. atom break for break라고 하죠. for break.py라고 이름을 찍고요. 여기에 코드 for i는 1, range 10까지. 그 다음에 if i가 5면 break. 사실 이렇게 띄워줘도 됩니다. 발표 자료에서는 칸이 머절라서 붙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print i 그리고 print end of program.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for break로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i가 뭔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0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0, 1, 2, 3, 4 같이 올라가면서 이거는 지금 값이 없으니까 일단 5가 아니니까 다 스킵을 하게 되고 0, 1, 2, 3, 4 가다가 5가 되면 break를 만나서 for문을 break시켜보는 거죠. for문을 끝내버리고 end of program이 지켜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ontinue 이거는 어떤 조건을 계속 실행을 시키는데 특정 조건을 건너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보십시오. i가 1부터 c까지 역시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0, 1, 2, 3, 4, 5까지 찍혔는데 5가 됐는데 5되는 continue를 만나는 겁니다. 그럼 continue로 하면 다시 for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를 건너뛰고요. 5는 출력되지 않고 6, 7, 8, 9까지 쭉쭉쭉쭉 그냥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continue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break와 continue문 잘 안쓰긴 한데요. while문이 사실 for문에서 break문과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죠. 잘 안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break문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continue문은 잘 안쓰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복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else입니다. else는 어떤 조건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한 번 더 실행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for문에서 1부터 9까지 출력을 해라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0, 1, 2, 3, 4, 5에서 10이 됐습니다. 10이 될 때는 더 이상 출력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end of program을 화면에 찍어줘라. 뭐 이런 거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뭐 프로그램 반복문을 돌리는데 프로그램에서 반복문을 돌리는데 더 이상 종료가 안 될 때는 사용자에게 알려줘라. 뭐 이럴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while문에서도 else문을 써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직전에 반복문이 종료되기 직전에 쓸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문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else문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코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for loop부터 보겠습니다. for loop, break부터 loop인데 loop, else죠 break가 아니라 else 이렇게 치시고 코드를 제가 먼저 적고 보여줄게요. 코드를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1부터 c까지 하고 맨 끝에 else를 찍어라 정도인데요. 실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loop, else, enter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1부터 9까지 원래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1부터 9까지 찍었을 거고 맨 끝에 끝나자마자 end of program이 찍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break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break문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i가 5일 때 break를 먹여라. i가 5일 때 break. 그러니까 for문을 종료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0,1,2,3,4,5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print문, else문, for loop의 else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while문도 사실 테스트하면 좋은데 while문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조금 뻘소리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은 손가락으로 익혀야 됩니다. 절대 머리와 눈으로만 익히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래밍에서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게 이 if문과 그 다음에 loop, for문, while문 같은 반복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condition과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array나 array가 아니라 list죠. list로 작동을 하게 하는 거. 이게 프로그래밍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내가 이해했는가 안했는가가 굉장히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lab이나 assignment도 역시 같이 제공이 되니까 그것을 같이 보시면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